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힘당 사태가 이제 이준석에 대한 당 윤리비원의 징계 이후에 무난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 사태가 자꾸 꼬여 가지고 문제가 상황이 심각해지네요.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나섰는데 비대위에 대한 또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 측에서 해서 아마 곧 또 그런 법원에 판결이 있는 모양인데 이제 더 난감한 것은 같은 판사 모양입니다. 같은 판사인데 아마 국힘당 내부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같은 판사의 판결을 기대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판사가 이미 정치적 성향을 뚜렷이 드러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그렇게 상큼한 기사는 아니지만 국힘당 내부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말 감논얼박이네요. 크게 두 무리로 나누집니다. 이제 선수습 후 사퇴를 주장하는 적이 다수고 그 외에 유승민을 비롯한 나경원 그다음에 또 당내의 중진위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선 사퇴를 하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후임으로 새로운 원내대표를 구한 다음에 그 사람이 주도해서 당대표 권한대형직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이미 한 번 비대위 체제가 불가하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굉장히 크게 나누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중앙일보에 잘 정리를 해놨네요. 권성동 비대위 구성 뒤에 거치를 표명하겠다. 선수습 후 사퇴 이렇게 이제 당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선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나경원 씨가 권성동 사퇴론에 힘을 싣는 그런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또 조경태 다선의원이죠. 권성동에게 묻고 싶다. 왜 버티는지 꿀을 발라놨냐 이렇게 또 먼저 사퇴라 이렇게 주장하고 또 이준석은 서병수 정국의 의장이 바르게 하실 것이다. 자신 만만해 하는 것이죠. 판사가 우리 편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선이지만 윤석열 정부 초기에 깊게 관여했던 박수영 의원은 양두구역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앞으로는 그냥 뒤로는 접대 이런 주장을 펼친네. 그 중요한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내용은 비대위 체제 자체를 다시 또 시도해서 안 된다.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중진위원들이 제법 많습니다.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꼼수다. 안철수 의원도 권성동 선사퇴 그리고 최재형 의원도 권성동 선사퇴 조경태 홍문표 윤상연 서병수 안철수 모두 다 권성동 의원이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은 다음에 새로운 원내대표 주도의 당대표 권한대형 체제로 나가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요한 주장이고 조금 전에 봐셨다시피 조경태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은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들 의견은 그냥 묵살되고 결국은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성일종, 이양수 등 복수의 재선 의원은 현실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물러나면 다른 대안이 어떤 게 있냐.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에 거치를 결정하겠다고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밝혔으니까 그냥 이 선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힘당 사퇴를 봉합해서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그렇게 나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여기서 초선 재선 의원들은 의총 뒤에도 일부 중진 의원이 대안도 없이 당을 흔드는 은행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것을 미뤄보게 되면 나경원 씨나 안철수 씨나 홍문표 씨나 윤상현 씨나 이런 부분들은 중진 의원들이 아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비대위 체제가 순항을 할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현재 국힘당이 당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느냐. 그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최고위원들이 다 지금 사퇴를 했고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내린 다음에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 비대위 위원들까지 다 뽑아놨는데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가냐. 그게 일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거치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의견이 국힘당 의총의 대부분 그런 의견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서병수 국힘당 전국위 의장이 다선 의원이고 하니까 정치적 촉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죠. 어제까지는 절대 다시 또 비대위 출범하는 그런 전국위 소집을 안 하겠다. 그렇게 아주 강경하게 거절했지만 의원총회 직후에 당은 개정한 내용을 생각을 좀 해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 그렇게 한 발 물러섰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협력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약에서 이름 정리하게 되면 중진 의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출범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냥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자. 권성동 씨와 물러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총회에 참여한 초선재선의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다른 대안이 없다.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해 가지고 국힘당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아마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의원총회를 거쳐 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분간 당 수습을 위해서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는 부분에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대안이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대위 출범이 순항하겠느냐. 새로운 비대위. 국힘당 내부에서는 당헌당규를 잘 개정을 해 가지고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위원이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가처분 소송을 이준석 측에서 냈죠. 감사합니다.